신명기 28장 1절말씀부터 19절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네 하나님 여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미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는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에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교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오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같이 봅니다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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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Vilk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내 마음의 일을 내 습을 깨닫고 일어서라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천만 주의 천사로 계시네 그 천만의 사랑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원하라, 영원하라, 강본하라, 강본하라 내 마음의 일을 내 습을 깨닫고 일어서라 하나님의 주신 언양의 말씀 주여 지는 이 부신 내 마음의 일을 내 습을 깨닫고 일어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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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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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내 맘에 날숨에 내 앞뒤에 웃어라 내 맘에 날숨에 웃어라 주의 천천히 보내시네 영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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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내 맘에 날숨에 부른 잔고 영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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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시대 영원하라 주가 시대 주가 시대 주가 시대 배우시대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으나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일 성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 3, 7 시대에 만명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저는 오늘 찬양제 통해서 은혜 다 받았어요 정말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내 영이 살아나고요 상한 심령이 치유함 받게 되고요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된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많은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가 친히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시리라 해서 오늘 또 정말 우리가 한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만 붙잡고 이 한 주간 주가 친히 이루시는 이 역사에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은총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강근하라 강근하라 오늘 우리의 현장을 놓고 사실적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spero que todos estén delante y estén parados enfrente de la Palabra 지난 주간에 제가 렙런트 현장을 놓고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la semana pasada tuve el tiempo para compartir el mensaje con los remanentes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라는 부분들 lo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인도바던 부분들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열일곱 살 때 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사십 년 년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렸어요 진짜 많이 됐죠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이 일을 감당했는가 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시간표에 따라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참 감사가 회복되었어요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갈등도 있고 고민들도 있었죠 네 그러나 교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항상 늘 있었다는 것 제가 제가 이게 응답이다 저게 응답이다 아니라 내가 늘 교회의 흐름 그 속에 있었다는 것 no era esta la respuesta tal aquella sino que siempre estaba la corriente de la palabra 말씀 그 속에 있었다는 것 estaba la corriente 그래서 지금 그 축복된 흐름 속에서 내게 주신 기중한 응답들을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가장 기중한 응답 있다면 세계 보고만은 교회와의 만남 의 축복이었어요 그의 말씀은 제가 마음이 좀 죄송합니다 이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전두운동을 가지고 세계 복만을 이루시는 이 일에 쓰임 받는 기안 교회와의 만남을 제게 주셨다는 것 그의 그의 교회와의 교회와의 만남을 그의 대결 그리고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정말 우리 중직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 가운데 수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중직자들 보면서, 성도들 보면서 정말 복음이라면 모든 마음과 중심을 내놓고 헌신하는 부분들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런 교회의 축복과 중직자들 그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한 시대의 재앙을 막을 랩런트들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모르겠습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응답이에요 제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축복이고요 그 축복된 역사 속의 인도의 옴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동안 제가 또 사역을 섬겨나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응답들을 주셨다면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응답으로 내게 더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이래야 복받는다 저래야 복받는다라고 생각들 합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이만 복이 된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사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많은 기독교인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칼 들고 있는 심판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받는다라는 것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갈등한다 할지라도 말씀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 말씀 속에 있는 자는 결국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축복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성읍에서도 덜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했어요 심지어 내 자녀 짐승까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냥 정도 아니라 강주리에도 반죽에도 복이 말 것이다 했고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고 누구나 다 원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복받는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자의 축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하는 인생인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싫어할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은 잘 몰라도 성도들이 신명기 28장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도 복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받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보면 숟가락에도 복서 놓고 이불에도 복서 놓고 복이 좋다고 다 써 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잘 된다는 뜻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인생임을 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세상을 다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항상 1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이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기능들을 다시리게 하자 하시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축복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더더욱이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저주 중에 저주에요 이미 불신자들은 저주 가운데 태어났고요 그리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요 먹고 잠자는 모든 것들이 저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돈을 가질 수 있어요 많은 건강도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세상에 주시는 명예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그 자체가 결국은 복이 아닙니다 진짜 알고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인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도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숨 쉬는 것조차도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요 그래서 파울은 늘 항상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파울이 서신 서신세를 안 보세요 모든 서신세의 서두에 늘 항상 빠지지 않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dentro de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시로 말하고 있어요 이거 대해서 복받고 저게 대해서 복받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갈대와 우루의 우상 동네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귀에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주신 선언입니다 네가 복이 될지라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복 자체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냥 말씀을 받고 듣고 넘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매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담겨져야 해요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과 기도로 연결되어져야 해요 그러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고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리고 시내가에 심거진 나무가 뿌리를 내는 나무처럼 절대 마르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요사바스 선지자가 서서 말했다 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선이라 했어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담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삶과 내 기도 속에 연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경고히 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했습니다 왜 선지자들을 신뢰합니까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했어요 우리 인생이 경고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불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학문과 학술과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최우선으로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상당한 지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거의 하나님과 반대되는 지식들을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받아 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학과 성경은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그럼 진짜 가학은 성경과 가장 잘 맞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연을 움직이는 법칙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창조 원리를 사람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가학이죠 그렇다면 가학과 말씀이 맞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과 반대되는 학문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이 안 맞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지식들 중요해요 학설들 중요해요 많은 이론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부분에 정확한 방향과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이나 여러분 삶 속에서 뭔가 말씀이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 인생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부분에 한 부분에 아니라 모든 부분에 정확한 해답이 되는 것이고 정확한 방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매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매주 성취되어지는 부분들을 본다면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말씀 앞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늘 말씀 들으려고 할 겁니다 말씀의 성취가 현장에서 일어나면 늘 말씀을 드리려고 할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올라가게 되고요 계산할 필요가 없이 올라가니까 그게 백정 백성 완전 승리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기록한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시를 가장 많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적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복은 말씀 묵상 속에서 말씀 집중 속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그의 복음, 들은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지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이 생겨야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천재성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속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미션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제는 오미크론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어느 통로로 감염된지도 모르고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몸이 이상하면 혹시 이 코로나 아닌가 걱정이 돼요 머리가 조금 찌끈하면 이거 혹시 아닌가 목이 조금 그러면 이것도 혹시 아닌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받아보면 또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민감해 있고 또 많이 힘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훈련조차도 사실은 지금 거의 온라인으로 다 진행되어지죠 그래서 los entrenamientos los hacemos via 온라인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다른 거 다 정리하고 진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떤 의미는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아예 말씀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편하게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니까 줄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대충 떼어넘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까요 그러나 그게 시간이 계속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이제는 당연히 교회에 가는 것 교회에 안 가는 것 그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 사람은 결국은 시간감행 갈수록 신앙에서 뭔가 모르게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도 훈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감사하니 정말로 잘 보시면 오히려 이 기회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에 예배 마치고 나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아이들만 우리 후대들 자녀들만 우리가 메시지를 전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다 보금 가지고 많은 컨텐츠를 개발해가지고 어떻든 우리 아이들에게 현장에서 이 메시지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결국 후대 멸망 시대가 오는 것 사단이 노리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 모든 랩런트들도 오히려 이런 위기의 시대에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기중한 은혜를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segundo punto 그럼 이 말씀의 핵이 무엇입니까 cuál es el núcleo de la palabra 이것을 제대로 알고 쫓아가야 되죠 또 이 말씀의 핵이 무엇인가를 알면 제대로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순종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핵이 무언가를 제대로 알면 저절로 크게 나오는 힘으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말씀의 핵은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마토 16장 13절에서 20절에 나온 내용이죠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자성사학가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로 온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 운동가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될 중요한 답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왔어요 창세기 3장은 무엇입니까 마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였고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치욕 배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치욕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배경이 치욕이기 때문에 치욕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이고요 치욕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근세를 깨뜨리시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치욕 문제를 끝내주시고요 이 세 가지 직분을 일컬어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Pedro가 주는 그리스도요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여러분 현실을 고백하지 말고 순간순간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전부 다 신앙 고백이 아니라 현실 고백이에요 이래서 힘듭니다 이래서 힘듭니다 이래서 죽겠습니다 이래서 죽겠습니다 현실 고백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아까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듣습니다 그는 문제다 어렵다 힘들다면 결국 사단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현실을 보는 것 바르게 보는 중요합니다만 현실에 대한 고백을 내려놓으시고 그 현실 앞에서 진짜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숙이 내가 내 교위를 세우리라 말씀했습니다 전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앙을 반숙같이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근세 지옥의 근세 사단의 근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확신 가지세요 세계의 모든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고백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우리가 세상 이런 사람 많은 소리를 듣다 보면 우리에게 힘든 메시지가 없어요 사실 어떻든지 우리에게 힘 빠진 소리들만 들려줘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창세의 3장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고백하고 나갈 때 음부의 근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이런저런 말들, 문제와 사건들 속에 여러분을 힘 빠지게 하는 것은 그 배후의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셔서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결국 하나님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주제죠 이게 말씀의 해기고 성경의 해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고백하고 축복하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입 다물고 있으라 했어요 마테오 16장 20절에 나오죠 아니 그리스도 축복해놓고 아는 고백한 자에게 축복해놓고 그러면 그것을 많이 전하라 해야 되는데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했어요 마테오 16장 20절에 나오는 왜 그렇습니까 남아있는 축복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가지고 변화산생활을 갔죠 그게 엘리아와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다 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모든 축복을 다 담아 주신 거예요 엘리아도 모세도 예수 안에 있어요 능력도 말씀의 율법에 대한 실천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다 담아 주신 겁니다 그걸 변화산생활에서 제수님께서 제자들이 보이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사도행의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갈보리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오 28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중요한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다 헤븐이 파워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세계복음의 방법이 뭡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제자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세계복음의 방법은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도 제자입니다 이 제자의 하나님을 숨겨놓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갖고 있는 자에게 부치시겠다는 말씀이신 그러면서 4장 1장 1절 3절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지금 제가 성경 말씀에 해결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절 1절 크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오직 성령 그 약시대에 강렬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세 절기 이 안에 다 담겨져요 6월 3절 크리스도를 말하면 구원을 말하죠 5순절 성령의 역사를 말하죠 5순절 성령의 역사를 말하죠 6순절 우리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장 1절 크리스도 1장 3절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체 결론이 4장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인류 역사의 전체 결론이 4장 1절 3절 8절입니다 성경 전체 흐름은 결국은 크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그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크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이게 말씀의 핵이에요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아요 이거 붙잡고 있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부터 주시는 천재성과 함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사명 미션이 주어지게 되세요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변기 28장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거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영적 싸움의 비밀이 뭐예요 7절 마지막에 보세요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는 비밀 10절에 보세요 요호와의 이름으로 만민이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14절에 보면 결국 사단을 숨기지 말라 했습니다 다른 신을 절대 숨기지 말라 했습니다 다른 신은 뭡니까 결국 사단을 숨기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말해요 영적 싸움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이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앞으로 영적 싸움 없이는 언제나 하느님 주신 축복된 역사들을 누려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 중의 싸움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는 이 자체가 영적 싸움이고 말씀 붙잡는 그 자체가 영적 싸움이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자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당련하게 나타나는 응답이 한 길로 왔다가 원수가 일곱 길로 또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든 걸음 앞에 사단이 두려워 들게 되있어 당련한 승리를 말씀 속에 있는 자에게 주신 축복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안중간 여러분 정말로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담겨 되기를 바라요 이런 삶과 기도로 연결되기를 바라요 말씀 속에 있는 자의 축복이 이번 안중간 확인되어지는 전두자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로 교회의 축복과 말씀 흐름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안중간 말씀 속에 있는 자의 축복이 확인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안중간 말씀 속에 있는 자의 축복 은약 붙잡고 내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선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을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